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렇게 위에 보이듯이 아직 발굴하지 못한 공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럼 10월 5일부터 계속해서 모든 공룡들 발굴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삽으로 가자 자 삽들고 갑시다 도대체 며칠 동안 발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매일매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 여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음악 좋아 발굴해주시고 나이스와 뼈다귀에 넣었습니다잉 또 발굴해 발굴해구 가자 발굴해주시고 하루에 최대 2개씩 발굴 가능하다는 거 어 뭐야 안나와? 5분 뒤 나와라 오 나이스와 두 번째 뼈다귀 획득 자 그러면 여기 뼈다귀 들고 해영릉씨도 분석해주세요 자 완벽한 화석의 표본이야 음 그립토돈? 그립토돈의 DNA야 이렇게 생긴 그립토돈 와 등딱지가 대박이죠? 얘가 공으로 되가지고 막 굴러가기도 한답니다 와 그럼 또 이어서 화석을 캐봐 자 미리 또 오 뭐야 아이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뭐지 목걸이 없는데 여러분들? 목걸이 뭐야 펜 옷으로 목걸이 썼어 화석 목걸이 장착해보자 코알라한테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머리 장착 해주면 요렇게 오 암모나이트 화석 목걸이까지 장착해준다던 거 이거 근데 왠지 또 타드완트에 장착해주면 좀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번엔 타조한테 장착 이야하하하 목이 겁나 길어서 그런지 요런 식으로 장착했다는 거 목걸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걸이지 여기는 목 중간거리인데요? 목 중간거리 오마이깍 별의별 아이템 다 주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이어서 뼈다귀 들고 갑시다 화석 화석도 캤어요 오 완벽한 화석의 표본이야 이것은 디스포사우루스의 DNA야 딜로포사우루스 오! 와! 티스포사우루스 더 멋있습니다 희개 와 엄청 간지나는데? 와 이번에 선물 안 주나? 아 이번에 또 선물 안 주네요 이게 중간중에 선물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다는 거 또 그럼 다음날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날? 그럼 오늘은 10월 6일차 요 쪼만한 붓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큰데? 자 가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화석들이 나올지 발굴을 갑시다 오오! 또 뼈다귀 발견 오오! 오오! 그럼 두 번째 뼈다귀는 요 쯤 있지 않을까? 여기 갈비뼈 같은데 나와주세요 뼈다귀씨 오오! 두 번째 뼈다귀 발견 햄리씨 분석해 주세요 오! 완벽한 화석 표본이야 자 이 화석은 맘모스의 DNA야 오! 맘모스 너무 귀엽다 약간 맘모스 새끼처럼 나왔습니다 희귀! 미니미니하구만 자 추가로 이어서 또 발굴해봐 여기 또 있는데요 좋았어 완벽한 화석의 표본이야 익룡? 익룡이 DNA인 것 같거든요? 오오! 익냐 와 익룡도 약간 좀 많이 귀염귀염하네요? 이번에는 귀염귀염한 공룡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맛있어 얘네 좀 키우면 좀 얼음모스로 자르면 좋겠는데 자 자세히 보면 요런 식으로 와 너무 귀엽다 익룡 익룡 생긴거 보소 얼굴 와 그리고 맘모스 와 맘모스 진또배기 아닙니까? 너무 귀엽다 이거 맘모스가 거의 전설급 아닙니까? 상하가 대박이에요 예 또 다음날? 아 그럼 오늘은 10월 7일차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가온 데까 뜨거 가도록 할게요 겁나 작네 이거 공짜 공룡알을 얻기 위해서는 파야돼 어쩔 수가 없어 매일매일 파야돼 파주시고 오 또 뼈따기 바로 앱득 일단 요거 바로 들고 갈게요 여러분들 바로 아 바로 들고 가는게 좀 2등인거 같기 때문에 이거 푸내해주세요 오 완벽한 화석의 표본이야 어 어떤 DNA라고 합니다 뭐야 오 요 약간 새처럼 생긴 공룡인거 같거든요? 와 저거 이쁘다 그러면 이어서 미니 붓으로 가보자 가보자 발굴해주시고 오하이 역시 바로 나온다니까 한번 갖다준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구요 여러분들 혜리씨 알려주세요 자 요것은 음 세이버투스의 DNA야 검치호의 DNA 발견잼 와 호랑이 느낌 나게 주황색깔 컬러풀하죠 여러분들 아 뒷모습 밖에 못봤어 자 검치호 요런식으로 와 와 멋있다 요것도 초 흑인 이유가 있죠? 근데 코리 꼬리가 너무 빳빳하게 썼는데 이거 뭐야 꼬리가 너무 끼리축해 빼빼로야 빼빼로 요건 뭐죠? 요 검치호 잡으니까 주는데 이거 반지인가? 그 다음에 알비노 원숭이 불러가지고 오오 장착 와 요런식으로 오 꽃단장잼 귀엽다 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타조한테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눌러보시면은 초 흑이 와 꽃따랐어 으향 꽃따라버리기 타조도 이쁘다 요 꽃도 굉장히 이쁘네 여러분들 또 다음 날? 그럼 바로에서 오늘은 10월 8일인가 9일인가 또 이어서 화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번에 캣던 이걸로 가자 화석발굴 화석발굴? 발굴해주시고 아 못찾았어 5분 뒤 자사! 왠지 티라노의 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티라노 주세요 완벽한 화석의 표현이야 이거는 도도새 된 애야 티라노가 아니었구나 도도새 레전더리패 와 얘도 정말 컬러풀합니다 오 약간 삥꾸빙꾸면서 무지개 티칸 자 바로 위에서 또 또 위에서 알까라 가자 알이래 화석해라 가자 이번에 또 어떤 아이템을 줄지 또 아이템을 줄 것 같거든요 가자 바로두행드 헬리랑 대화해봐 자 가자 헬리씨 이건 뭔가요? 완벽한 화석의 표현이야 자 이거는 티렉스 티렉스의 디네이야 그리고 이거 손에 뭐야 뭘 준거야 오 티렉스 와우 잘 안보여 자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샬라샬라샬라 피키피키세요 자 여기 티렉스 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티렉스 이야 요거 전설페시라고 합니다 티라노가 전설이구나 와 안에 혓바닥도 있네 하하하 자 그러면서 너는 모든 화석을 깼어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공짜 공룡에그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 몇 개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뼈다귀 날개까지 줘버렸습니다 뼈다귀 날개 와 마지막은 뼈다귀 날개고 엄청 희귀템이거든요 요거 얻기 위해서도 해야겠다 이거 아 그러면 요번에도 알비노 원숭이 불러 불러주시고 자 드레스 가자 알비노 원숭이야 요거 껴봐 와우 뼈다귀 날개를 얻어버린 알비노 원숭이 요걸로 이제 파닥파닥하고 날아다니겠죠 와우 멋지다 그럼 이번에 한번 개구리한테 입혀볼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지 입히면 요런식으로 뭔가 안어울려 개구리 뼈다귀 날개 아 이거 패스 그럼 요번에 코알라한테 입혀주시면은 슝 오오 와 이거는 꼬리쪽에 날개를 껴버린 뒤에는 뭐야 그럼 마지막으로 드레고한테 껴주시면은 슝 날개가 4개가 돼버렸다 하나하나 파닥파닥 하나하나 가만히 오 날개 4개 만들기도 가능하다는구 다다아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범레곤 날개 4개 만들어졌구요 그러면서 요기 위에 요기 요기 이건 비어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기에 뭔가 나와야될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화석 에그가 나오기까지 이틀하고 한시간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빨리 나와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거구요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많이 좀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자 여기까지 뿅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